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이제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번 오전 천만 라디오 1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6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개인들이 147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간지에 팔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냥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스닥도 한 0.5%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보니깐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한 58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간은 현재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 200은 한 0.8%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낙폭을 줄일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스피 200은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거의 다 빠지고 셀트리온만 한 조금 오르고 있네요. 0.9%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벌써 500원이나 빠지고 있고 LG엔솔 한 1% 정도 하이닉스 0.4% 삼바 0.5% 네이버 2.5%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0.6% 빠지고 있어요. 카카오 1.4% LG와 0.38% 현대차 0.8% SDI 1.2%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어제 저녁 밤에 좀 빠진다고 맞추는 것도 참 찝찝하네요. 안 맞췄으면 좋겠는데 천만전자 천회장이 말하는 대로 반대로 되는데 반대로 꿀이 되는데 천방꿀 천방꿀이 아니라서 저도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들이 좀 실패가 돼가지고 좀 반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맞아든 꼴이 돼가지고 참 난감하네요. 저도 지금 보니까 하여튼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 거의 다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보압이고 에코프루비엠 2.5% 그리고 LNF 2.1% 파라비스 2% 가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 0.3% 셀트리온 제약 0.4% 위메이드 1.6, HLB 1.5, 천보 1.2% 정도 그렇게 현재 흘러내리고 있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오늘 좀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보통 오전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선물도 현재 좀 빠지고 있어서 같이 좀 동반하면서 같이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상승, 플러스 대기 양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플러스 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하방에서 놀 것 같아요. 하방에서 좀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국제입가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죠. 그 준 상황에서 이제는 FED의 고강도 긴축 논의가 지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국제입가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장중 강세를 보였던 국제입가 상승폭을 축소하니까 축소하니까 낙포를 축소하는데 결국 개별 업종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를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좀 올랐죠. 다우와 SM프로 올랐는데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나스닥이. 하여튼 국내 증시는 속폭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FE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BOE, 캐나다, BOC가 각각 주요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주가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나아가서도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또 보였죠. 또 중화권 증시 부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약간 부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 관련 이슈가 반영되긴 했는데 그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이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거기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점점 민감하게 보인다. 하여튼 오늘 증시는 한 0.6%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채권금리도. 파월 연준위장을 비롯해서 주요 FED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채권금리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채권금리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채 10년물이 2.47% 정도이고 2년물 국채금리가 2.27% 오르면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채권금리는 그동안 외환시장 변동성하고 증시 변동성을 선행해온 만큼 채권금리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또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지차가 더 축소될 경우에 경기불안심리에 더 가정될 수 있어요. 10년물 금리나 2년물 금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 여기서 나아가서 러시아 디폴트 이슈도 단기 불안심리가 발생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31일이라고 4월 4일에 러시아 국채 원금과 이자 지급이 예정돼 있어요. 총 2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중 최대 규모로 지난 3번의 이자 지급 규모보다 5배나 많아요. 5배나. 이미 많이 알려진 이슈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와가 러시아 사태 완화 해결 기대감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좀 염두에 둘 변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주요국에서 스테레스 오미크론이 유행합니다. 스테레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데 그 스테레스 오미크론은 그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으로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어려워서 그래서 스테레스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PCR 검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한 30% 정도 더 강해가지고 유럽 내 재유행 조직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주요국의 스테레스 오미크론 확산이 확산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서 방역지침 해제와 부스터샷 접종 부진에 따라서 낮아진 면역이 원인으로 보인다.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야 합니다. 한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적이 없고 부스터샷 접종률은 63%가 양호한 편이라서 유행이 장기화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치명률과 중증률 관리는 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점을 봐서 리오프닝 수요는 견주하게 유지될 것 같네요. 보니까 미국보다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고수해가지고 그 리오프닝 소비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살아나지 않은데 하여튼 외부 활동하고 서비스 대안 지출 유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보니까 운송, 호텔 소매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어요. 운송과 호텔의 올해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는 가운데 2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하고 조치를 연해가지고 항공, 호텔, 면세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여튼 삼성전자는 썩 좋잖아요. 한 69,300원, 400원에서 빠지다가 모르겠지만 69,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빠지다가 나중에 또 다시 보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벌써 40만조 정도 일단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좀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매도세력은 CL 16만주, 골드만 13만, CT가 한 10만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주는 63,600원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 300원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63,600원 외국인들이 한 39,000주 정도 현재 매모를 내놨고 CL이 14,000, 메릴린치 만, 13,000 정도 CL이 14,000 정도고요. CS증권 만, UBS가 7,000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본주, 우선주 내려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69,500원 본주는 우선 63,600원 정도 그리고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한 5,900원 밖에 안 납니다. 5,900원 정도, 6,000원에 보통 한 7,000원 정도 났는데 갭 차이가 많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많이 좀 싸진 느낌입니다. 69,500원 미만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여튼 투자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삼성 투자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아야 하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정립하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질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돈을 남의 의견에 이렇궁 저렇궁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부터 근본적인 생각도 돼야 돼. 근본적인 생각.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예금이라도 받지. 하여튼 여러분들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깐추리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뚜렷한 그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